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들을 지금 자꾸 이후로 이후로 미뤄도 되는 숙제인 것처럼 미루고 있는데요. 이렇게 미뤄진 짐들이 결국은 우리 아기들이 떠안아야 될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이 재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탄소 배출 감축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력을 다해서 펼쳐주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 긴 말을 두 번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전혀서 눈이 감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다.